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 책에서 마태복음이 처음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원래 처음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죠 그럼 왜 마가복음을 처음에다 배치를 하지 왜 마태복음을 배치했을까 게다가 마태복음 모처럼 마음 잡고 성경 읽으려면 첫 장부터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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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의 인내를 끊어버리고 책을 덮게 하는 그런 족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마태복음을 앞에 배치를 했고 또 마태복음의 첫 장이 족보로 쓰여지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서론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접근을 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태복음의 세 가지 전망입니다 그 세 가지 전망은 결국 마태가 이 책을 쓴 사람은 마태예요 그러나 책 안에 마태가 썼다고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이건 학자들의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합의된 결론이지 성경 자체가 확정을 해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책은 마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른받은 제자죠 이 사람은 어디서 있다가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가보나움이라는 해안가에서 좌판대를 놓고 세금 거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 정도로 이해를 하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학력 수준이 떨어져서 그 역할을 못합니다 일단 계산도 잘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거기는 무역 항구이기 때문에 여러 외국인들이 물품을 들여오고 파는 무역 항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종합된 결론은 이 사람이 적어도 이중언어 이상은 구사할 줄 알았을 것이다 히브리어는 당연했겠고 또 아라모, 특별히 헬라오까지 능통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소위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마태가 첫 번에 얹어질 책을 쓰면서 첫 장을 하필 족보를 쫙 써놨어요 이거 누가 읽어도 따분할 내용인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 족보를 보면 따분하게 느껴졌지 과연 2000년 전에 고대 사람들도 이 족보를 보고 따분하게 느꼈을까 꼭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흥미를 느낄 만한 몇 가지 특이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은 신약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렇게 개자는 이율 개자죠 족보도 같은 개념이에요 과거 성경에는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족보가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족보라는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족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두 사람이 앞에 등장을 했어요 게다가 또 하나는 족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시고 다윗의 혈통이 되신다는 것을 논증하고 증빙하기 위한 하나의 족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오해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이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예요 그런데 그 동정녀인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됐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런데 하필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집안의 혈통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혈통은 이 집안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 다윗의 혈통과 아무 상관없이 출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이 요셉과 결혼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으로 적이 올라가 있는 거지 호적이? 다윗의 가문으로 호적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단순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했기 까닭게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이 족보로 얹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족보는 첫째 걷어낼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의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에요 다시요 이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아닙니다 그럼 아닌데 뭐하러 이 족보를 썼느냐 여기 예수님의 출생을 앞에 놓고 두 인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17절 17절을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열래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래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래되더라 16절까지 마저 족보를 읽어보면 이게 신기하게도 14대 14대로 3등분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열래되요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열래되요 또 솔로몬부터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가 열래되요 바벨론 이후에 그리스도 때까지가 열래되요 14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14대가 맞나 구약의 족보를 뒤져보니까 안 맞아요 14대가 훨씬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몇 사람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14를 맞춰요 이걸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면 개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해요 우리만 생소하지 히브리인들은 이 용법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다 맞춰야 돼요 이건 소위 개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하필 14대냐? 14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3등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이름들을 보면 또 14, 14, 14가 안 맞아요 합해보면 전부 41명입니다 그러면 14, 14, 14가 맞으려면 4, 3, 12, 1을 하나 올리면 3, 1은 3 42명이 돼야 되는데 전부 이름이 41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모자래요? 한 명이 모자래요? 그러니까 이걸 42명이 돼야 14, 14, 14 구분이 딱 떨어지니까 6절을 보면 한 사람 이름을 두 번 써요 원문에 보면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이름이 몇 번 들어갔어요? 두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두 번 겹쳐 써서 원래는 41명인데 42명으로 숫자를 맞춰요 그래서 그걸 3등분 해보니까 14대, 14대, 14대가 맞아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왜 14인가? 우선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다윗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으로 22글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고 읽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앉은 위치에서 오른쪽부터 쓰고 오른쪽부터 읽어요 저 단어가 달레트입니다. 달레트 이 숫자가 4에요. 4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스펠 하나하나마다 전부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영어로 a에 해당하는 알레프가 첫 글자인데 그거는 숫자가 1이에요. 1 알렙 다음에 배드 배드는 2에요 그러니까 달레트 하면 네 번째 글자라 그 말이에요 이걸 4자를 매겨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 자음은 와우로도 이렇게 발음을 하고 바브 바보가 아니고 바브로도 발음을 하는데 같은 표현이에요. 영어 표기에는 그냥 와우로 읽어요 그런데 저 수치는 6번이에요 그러면 또 뒤에 달레트가 나오죠 이 단어가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이름이에요 그럼 저 숫자만 합해보세요 합이 몇이 됩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는 결국 누구의 숫자입니까? 다윗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4, 14, 14대로 끊어서 이 족보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 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아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나 보다 이런 팩트도 중요하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선 성경을 참고 구조를 읽어 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훨씬 또 전체의 이해가 가능해질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띄워주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누구에게 준다고 되어 있죠 이 자손이 문법적으로는 복수로 쓰여야 자손이 됩니다 자손이라는 단어는 그 성격 자체가 복수여야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단어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딱 하나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수로 이 자손이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손이 나오죠 두 번째는 땅이 등장을 하죠 이 약속을 또 누가 해요? 통치권자인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일단 모아지니까 뭐의 구성 조건이 되네요 나라 땅, 자손, 그리고 통치권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띄워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거 지키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하지 않겠어요? 다음 절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앞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됐나요? 성취되지 않았나요? 그 약속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수많은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을 뚫어내고 성취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흥분이 이 족보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언약이라도 인간의 수많은 그 언약이 무너지고 깨질 뻔했던 역사의 위기를 하나님은 뚫어내시고 넘어수셔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가문에서 오셔야 되냐 이거예요 사무엘아 8장을 7장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음 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증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헤아지 못하게 하여 다같이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좀 끊고 갑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어요 언약괴도 성수에 안치가 되고 자기도 백향목궁에 편안히 거주하게 되는 참 오랜만에 안식이 찾아왔어요 성수에 앉아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물밀려와요 그래서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밀려올 때 일어나는 기특한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유혹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백향목궁에서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개가 초라하게 저 텐트 안에서 구멍이 숭숭 뚫어진 천막 안에서 저게 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40평 아파트에 사는데 고향집 부모님에게 귀뚜라미 보일러라도 달아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가서 일러요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될 것 같다 그걸 나단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다윗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적듣더니 됐다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내가 안이 거주하는 곳이 없는데 온 천하가 다 내 집인데 어떻게 내가 거주할 집을 짓는다고 피주물이 건방을 떠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짓는가를 한번 마지막 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씨가 등장을 하고 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 씨는 여전히 단수예요 누굴 가리킨 걸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안식을 거할 그 집을 내가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집에 큰 시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족보는 반드시 두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걸 처음에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이 이때 지위가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왕의 가문인 다윗의 가문을 빌려서 오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무슨 피 한 방울이 섞여 있다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윗의 가문을 빌려서 오시는 것뿐이에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시듯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철없는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했던 그 다윗에게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내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요?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결혼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가문의 입적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가문을 빌려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족보에는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왜 다윗이 이렇게 강조되었는가 14대 14는 누구를 상징하는 숫자였다고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제가 오늘 1부서부터 이 설교를 했는데 5부의 성도들이 유난히 지금 이해력이 빨라요 잘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예배 부마다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 그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 강의를 오늘부터 청취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제자들을 말하겠죠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태는 유대적 관점의 책이니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일단 보시면 됩니다 강조점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누구에게로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이라는 로컬 지역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이 중요하지 않고 그 뜻이에요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땅도 좋고 사마리아의 땅도 좋고 이스라엘 유대 땅도 좋은데 그 로컬이 우선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참 이스라엘의 집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을 이제 앞으로 쭉 같이 공부하다 보고 듣다 보면 유난히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핍박받고 배척받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립니다 특별히 본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배척을 받아요 그 배척받은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잃어버린 양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도 있겠고 이방인 땅 안에도 있겠고 사마리아 땅 안에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디가 되든 잃어버린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있던 그 영혼에게로 가라 그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성경을 보는 새로운 원리를 하나 열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묘한 흐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음에는 어디에 성교사 보낼까 또 다음에는 어디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회의하고 위원회 소집해서 기도회 모임 갖고 이랬던 성교의 역사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일관되게 전부 배척당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가 그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던 자들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그 현장에 복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질 않아요 놀랍게도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닌 자리마다 민들레 꽃이 마냥 복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묘한 패턴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겪고 있는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1665년도 하면 어떤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1665년도 하면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대번 이 해는 얼마나 인류 역사의 끔찍한 재앙의 해였는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런던 시민이 40만 명 정도가 됐는데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요 2년에 걸쳐서 1665년서부터 1666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패스트가 발병이 되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자료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의 다니엘 디퍼어라는 언론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전염병 사태를 맞으면서 전염병 연대기라는 책을 써요 전염병 연대기 찾아보면 나오는 책입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글귀를 남기죠 나는 성직자는 물론 내과의사, 외과의사, 약사, 시, 공무원 등 질병에 맞서서 헌신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활약했던가를 기록에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이 언론인 출신인 다니엘 디퍼라는 사람에 의해 전염병 연대기라는 책이 쓰여집니다 이 책은 한 시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꿔놓는 중요한 총매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때는 전염병이 발생한 그 가족은 전염이 되지 않은 가족까지 한꺼번에 전부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집에서 못 나오는 이 끔찍한 일들이 장시간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대적해야 하는 것은 가난과 질병이지 가난한 사람들과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로스라는 유명한 청교도 소설의 시효가 되는 글을 쓰죠 그 안에 보면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귀가 10편 50편 15절 말씀인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권질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청교도 문학의 시효가 됩니다 이 이후에 철로역정이라든지 신라곤이라든지 하는 많은 추억같은 세계적 글들이 이 이후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인류는 이 무서운 질병의 재앙 앞에서 무서운 타락을 멈추고 겸허히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소중한 계기가 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아이장 뉴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아이장 뉴턴은 아시는 것처럼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참 기묘한 동기가 이 흑삭변 때문이에요 런던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아요 학생들은 전부 고향으로 시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히 고향 사과나무 밑에서 시간을 보내던 이 아이장 뉴턴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극히 일부인 그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류사의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인류에게 막다뜨려지는 수많은 배척, 환란, 고난은 꼭 우리를 궁극적인 절망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태가 그려내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유난히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배척을 당하지만 그 배척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인데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때 원래 교회라는 개념으로 쓰여졌던 표현이 아니에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훗날 오늘날 교회의 고유 명칭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에 죽은 법조문을 붙들고 있던 죽은 종교에서 그 법조문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약자 여자는 수혜도 넣지 않는 엄연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당연시 여기던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때에요 그러나 주님이 꿈꾸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종과 노예가 다 똑같은 존엄한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 대우를 받고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고 어린아이가 존중받고 무엇보다도 거리의 사람들이 따뜻한 듯 배불리 먹던 사람들이 한 형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그런 세습의 권위가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편견이 녹아져 있는 잘못된 잊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유대의 교회에서 이 백성들을 뽑아내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원형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향후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런 빛바랜 색깔들을 다 걷어내고 원래 저 안에 주님이 꿈꾸었던 교회의 원형의 색깔을 회복해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으로 결단으로 회계로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무척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손해와 박해가 또한 따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의 손을 빌려서 그로하여금 붓을 들게 한 다음에 이 책 마지막 끝에다가 이런 약속을 남깁니다 28장을 띄워주세요 이 세 번째 전망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것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기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마태복음 시작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은 1장 23절을 다 펼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임만웰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임만웰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약속을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가장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보다 현실적인 약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해줄게 아니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그 벼랑 끝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만웰으로 오셨고 임만웰을 약속하시고 이 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강의가 마쳐지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한복판에 복음이 가장 내 인생의 확고한 현실임을 부여잡는 은혜가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한복판에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